보트로 만나는 새로운 해양 레저의 체험 2019 부산 국제보트쇼가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백스코와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서 동시 개최됩니다 최신 보트와 요트 및 다양한 워터 스포츠 제품 전시를 통해 가장 먼저 새로운 해양 레저를 만날 수 있는 기회 다양한 부대 행사와 함께하는 부산 국제보트쇼에서 해양 레저를 즐기는 새로운 방법이 찾아옵니다 2019 부산 국제보트쇼 이 행사는 해양주산부 부산광역시 한국해양 레저 네트워크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스타 자동차와 함께합니다